영등포구가 4월 클린데이를 맞아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. 24일 이른 아침부터 영등포구 전역에서 실시된 클린데이 대청소에는 조규련 구청장과 영등포구 직원, 그리고 관내 기업체와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에서 참여해 깨끗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. 조규련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영등포 사랑을 몸소 실천해준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도 봉사와 나눔을 실천해 밝은 영등포구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한편 군은 내 집 앞, 내 점포 앞 청소 분위기를 확산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구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매월 클린데이 날을 정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.